국내 제지업계의 맞수인 한솔제지와 무림그룹이 신사업에서도 맞붙었습니다. 성숙기에 이른 기존 사업을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셀룰로스 등 신소재를 낙점하고 종합소재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건데요. 최근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ESG 등 친환경 이슈와도 부합하는 분야에서 당분간 이 기업들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전망입니다. 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국내 최대 제지기업인 한솔제지는 최근 토종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아커피와 친환경 용기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. 이디아커피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종이컵을 한솔의 친환경 포장재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. 앞서 아모레퍼시픽과 롯데제과 배달의 민족 등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들과 친환경 포장재 납품 계약을 맺은 데이은 후속 조치입니다. 친환경 신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을 통해 셀룰로스 소재 기술을 확보한 바 있으며 친환경 고기능성 종이 소재를 선보이는 등 제지업계 내 소재 사업의 확대 부문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. 환경에 대한 기업뿐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의 사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경쟁사인 무림그룹 역시 친환경 소재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무림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무림 PMP는 국내 유일의 펄프 생산기업으로 생펄프에서 친환경 신소재인 나노셀룰로스를 제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. 펄프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소재들을 개발해 이제는 친환경 신소재 종합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. 현재 나노셀룰로스뿐만 아니라 식품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펄프 몰드 그리고 생분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등도 다수의 기업들과 합작해 상용화할 계획입니다. 국내 제지업계 쌍두마차이자 영원한 라이벌인 한솔제지와 무림그룹 신소재를 내세운 신사업 영역에서도 불꽃튀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.